오늘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. 왜냐 이거 무료나눔합니다. 전기가위. 이게 10만원이 넘습니다. 배터리 2개까지. 이거 무료나눔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. 우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지금 보고 계시죠? 안나가시고. 이게 이제 켈슨 거예요. 켈슨이라는 전기가위 제품인데 여기 지금 배터리가 기본으로 2개가 제공이 됩니다. 딱 세시고 전원 켜시고. 넓게. 좁게. 넓게. 이 정도는 다 아시죠? 이제. 이런 사용법들은 나중에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. 지금 전기가위 시즌이니까. 지금 전기가위 살까말까 고민하시는 분들. 이 켈슨 거 한번 꼭. 구매목록에 넣어놓으시고. 오늘. 그. 달기장님이 이따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. 뒤에 영상 뒷편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. 꼭. 응모하셔서. 세 분한테 물어놓으면 해드릴 거니까. 꼭 응모해서. 이 켈슨 거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. 네. 오늘 영상 보시고. 디케이켈슨 스마트스토어를 검색하셔서. 스마트스토어 찜을 누르시거나. 아니면 알림 받기 설정을 하신 후에. 인증샷을 찍으셔서. 저희한테 보내주시면. 세 분을 추첨해서. 저희가 이거. 전지가위를. 무료로 보내드립니다. 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. 달기장님이 화면 이렇게 해서. 뒤에 설명이 될 거니까. 맨 뒤까지 꼭 보셔야 돼요. 아셨죠? 자 그러면 지금부터. 실제 사용 영상 보러 가시죠. 가시죠. 자 지금 보시면. 제 손가락보다 더 굵습니다. 근데 보통 전지할 때. 이 정도 이상 자를 일이 잘 없어요. 이 정도도 굉장히 굵은 거예요. 사실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. 이 정도. 전지할 때는 대부분 이 정도입니다. 왜냐면. 새로 자란 것들을 잘라내기 때문에. 그죠? 횟수가 많아서.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. 자 이런 것도 한번 잘라볼게요. 이런 것들.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. 잘 잘리죠? 큰 거 잘라보겠습니다. 뭐 있어요? 잘 잘리죠? 잘 들어가지도 않는 정도의 굵기거든요. 잘 잘립니다. 잘라보겠습니다. 와 이건 너무 굵은데? 오!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. 잘 그 다음에. 어때요? 이빨이 다 닿지는 못하죠? 너무 굵어서. 잘라볼게요. 잘라봅니다. 안 잘려도 어쩔 수 없어요. 이거는 리뷰하는 거니까. 아우 제가 미끄어졌어요. 자 보세요. 자 반대로 한번 넣어 두번에. 잘립니다. 그죠? 그죠? 그니까 이빨에 들어가는 부분만 다 잘려요. 보통 힘이 없으면 서버리거든요. 얘는 밀고 나가버리네. 힘이 좋으니까. 자 이것도. 잘려버립니다. 뭐 이런 장가지들은 볼 것도 없어요. 이건 무조건 볼 것도 없고. 좋아요. 아주 좋은 장men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잘가버리 알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나무들이 자꾸 자라서 도로가 쪽으로 이파리를 뻗쳐서 걸리적거리거든요 나무가? 그래서 다 정리해줘야 돼 도로가 쪽으로 계속 이파리를 뻗으니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DK 케이스 스마트 스토어 접속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저희 영상의 아래를 내려가 보시면 상세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댓글 고정에도 링크가 있으니까 댓글 고정에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DK 케이스 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네이버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네이버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알림받기를 누르시고 확인 창이 뜨면 알림받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알림 받는 중이라고 변경이 되는데요 이 알림 받는 중으로 변경이 된 화면을 캡쳐를 하셔서 저희 달그락TV의 네이버 폼에 응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스토어 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품 아래로 내려보시면 구매하기 아래에 찜하기가 있거든요 이 찜하기를 눌러주시면 빨갛게 변하는데요 이렇게 찜하기로 변경된 화면을 캡쳐를 한 후에 저희 달그락TV 네이버 폼으로 응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응모하셔서 당첨이 된 세 분께 저희가 추첨을 해서 배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응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ся alto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